또 선거 문제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루지 않으면 누가 다루겠습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누가 다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방송 마치기 전에 이 문제를 어제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일 서울시장과 서울구청장 선거 지방선거를 상호 비교해 보면 서울시장 선거는 평균 15%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의 15%를 송영길 후보에게 빼앗기는 그런 종류의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서 투표소 레벨에서 그런 후보별 득표수를 증감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모든 투표소에서 다 증가해 있는 송영길 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이 항상 많기 때문에 늘 플러스 값을 가지는 거죠 차이 값이 오세훈 후보는 항상 표를 빼앗기기 때문에 차이 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항상 마이너스를 가지는 거죠 그런 전산 프로그램 조작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외적으로 종로구나 그다음에 성동구 같은 경우가 20%를 빼앗았지만 서울시장 선거는 기본적으로 평균이 15%였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구청장 선거는 평균 10%를 빼앗은 거죠 국민의힘 후보 구청장은 투표소 레벨마다 자신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에서 10%를 빼앗아가지고 민주당 후보에 얹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는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이 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아져서 항상 플러스 값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실물 위조 투표지가 몇 장 발견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대한 뭡니까 소위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전투표 조작 행위가 6월 1일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첫 번째 공직선거에서 이루어진 거죠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인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도 적용되고 경기도지사시장 선거에 적용되고 대전광역시시장 부산시장 다 적용되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도 다 적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조작이 없었으면 이번에 민주당은 완전히 대표했겠죠 그게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어제 예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에는 조작규모는 국민의힘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퍼센트를 이야기하고 조작 득표수는 빼앗은 표를 이야기하니까 한쪽에서 종로구에서는 20%가 3249표니까 3249표를 오세훈 후보완께서 빼앗아가지고 송영길 후보가 더해줬으니까 실제로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더해지게 되면 3249표의 2배가 총조작규모가 되겠죠 조작 득표수는 3249표지만 총조작표수는 2배가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 부산시는 훨씬 더 이제 더 적게 조작을 한 겁니다 부산시장 선거는 평균 5%를 조작했고 그리고 구청장 선거는 평균 또 5% 그래서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다 이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계산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서울은 뭐 예를 들면 15% 이렇게 서울은 15%하고 부산은 5%를 했으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서울 차이값이 크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산이고 사실 뭐 이런 그래프만 보면 뭡니까 검찰 수사 당장 들어가야 될 사안인 거죠 숫자를 다 만든 숫자라는 거 아닙니까 다 숫자를 만들어가지고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든 거죠 이렇게 해서 선거를 훔친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내친김에 몇 군데를 더 봤습니다 어제 보지 않은 데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어제 보지 않은 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울시장의 사전투표 전산조작 추정치입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로구하고 성동구를 제외하고는 다 15% 훔쳤습니다 15% 용산, 광진, 동대문, 도봉,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수, 구로구 오세훈 후보가 투표소 레벨에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5%를 빼앗아가지고 송영길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이런 소위 조작 프로그램이 가동에 대해서 돌아간 겁니다 여기 노란색 보지만 총조작특표수는 조작특표수의 두 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니까 여러분 이 29에서 39라는 것은 송영길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변합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오세훈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변합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는 15%를 조작하게 되면은 송영길 후보의 득표율이 29%에서 38%로 증가합니다 광진구에는 37%에 47% 증가하는 겁니다 동대문구는 37%, 45% 증가하는 겁니다 반대로 오세훈 후보는 용산구에서 69%를 얻어야 되는데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60%로 득표율이 줄어듭니다 광진구에서는 당연히 오세훈 후보가 61%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기록해야 되는데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53%를 기록하는 겁니다 동대문구에서는 60%를 당연히 오세훈 후보가 득표율을 기록해야 되는데 50%를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뭡니까 조작을 해가지고 그냥 선거를 떡칠해 놓은 겁니다 송영길 사전투표 득표율 변화 오세훈 사전투표 득표율 변화 뭘 통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이후에 득표율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딱 한 군데만 보시죠 용산구 15%를 빼앗았는데 그럼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세훈 함께 빼앗은 것만큼 뭡니까 송영길 함께 더해지는 겁니다 오세훈 함께 빼앗은 것만큼 송영길 함께 더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프가 정확하게 좌우대칭입니다 그리고 송영길의 플러스값하고 오세훈과 정의당의 권수정의 여러분들 합친 마이너스값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왜? 표는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서 빼앗아가지고 더해줘야 전체 표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거죠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산구 그래프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2022년도 6월 1일 용산구 서울시장 선거 결과고 오른쪽은 뭐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조작이 없었던 광주, 광역시, 광산구을 여러분들 선거 데이트합니다 아주 크게 차이가 나죠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살펴본 광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15%를 빼앗아 송영길 양이 넘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세훈은 항상 차이값 관여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왜 그런데 그러면 같은 것을 빼앗은지 이게 들쭉날쭉합니까? 이렇게 물으실 건데 각 동별로 여러분들 각 투표수별로 뭐가 다릅니까? 사전투표 득표수가 차이가 나죠 같은 조작률을 적용하더라도 득표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데는 뭐죠? 크고 적은 데는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광진구 사례를 4.15 총선에서 조작이 비교적 없었던 전라북도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지역구 선거와 비교하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거 데이터를 만든 사람들을 바로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실물 위조 투표지 몇 장 나오는 것과 차원이 다른 거니까 거대한 조작을 한 겁니다 다음에 오늘 본 지역 가운데서도 동대문구 똑같지 않습니까? 오세훈의 차이값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송영길의 차이값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두 개가 거의 일치할 겁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장안제 이동 같은 경우는 송영길이 6.9%거든요 플러스 6.9% 국힘당이 마이너스 6.2% 마이너스 5%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6.7%가 나오네요 플러스 6.9% 마이너스 6.7%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싼 겁니다 오세훈과 권수정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송영길 함께 넘겨줬기 때문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대문구의 조작을 확인하려면 4.15 총선 당시 부정선거가 없었던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던 전남 고흥 보승 장은 강진군 지역구를 보시게 되면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것은 어마어마한 범죄이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사람들이 뭐라고 해명하기가 힘듭니다 배춘잎 사전투표자는 말도 안 되는가 해명할 수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명하겠습니까 기계가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딱 정렬하지 않습니까 작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그 다음에 하나 보시죠 도봉구 같은 경우 보시면 똑같습니다 도봉구도 좌우대칭에 항상 민주당은 송영길은 플러스 오세훈은 항상 마이너스 오세훈과 건수정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송영길에게 대해준 겁니다 이것도 4.15 총선의 부정선거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던 전남, 담양, 한평, 영강, 장성군 지역구와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권력을 훔친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은평구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그대로 훔쳐가지고 이런 표를 대해준 겁니다 국힘당의 오세훈과 권수정이 여러분들 정강동 보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정강동의 송영길은 플러스 6.8입니다 차이값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오세훈은 마이너스 6.4 권수정은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6.6이네요 플러스 6.8 마이너스 6.6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거의 비슷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표는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자기가 차지하는 구조가 사전투표 조작의 핵심입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율을 조작할 때 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갖고 있는 표를 빼앗아가지고 한쪽은 마이너스 처리하고 한쪽은 플러스 처리해가지고 0으로 만들어버려야 되는 그래야 여러분들 들키지 않는 거죠 표수가 변함이 없어야 되니까 은평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북도 남은시 임실군 순창군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100% 조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6월 1일 서울시장 선거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는 바로 인위적으로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숫자고 6월 1일 지방선거 전국의 모든 선거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숫자를 가지고 선거를 치렀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대한민국에 실시된 모든 공직선거는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돌려서 만들어낸 숫자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죠 누가 이 기이하고 괴상망칙한 선거 데이터를 만들었는가 누가 이런 기이하고 괴이한 선거 데이터를 만들도록 사주하고 교사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데이터를 만든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부분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 선관위의 사무총장,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전산담당 모든 관련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을 저는 의심하고 추정하는 겁니다 특히 제야 전문가가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작업을 통해가지고 여러분 바로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그리고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모든 것을 심층 분석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동일하거나 비슷한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조작감만 다르게 해서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바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후보별 총득표수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사전 득표수 더하기 당일 득표수가 총득표수이기 때문에 총득표수는 후보의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표를 던진 많은 사람들은 그의 공정과 상식에 대한 그런 소위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